안녕하세요. 방영동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20만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 청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은 21년 4월에 개소한 시설로 청년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으로 취업과 창업지원 등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 공간, 청년에 대하여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소년 무료 사용 공간인 청년은 5호선 개화산역 1번 출구에서 약 150m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 공간을 한번 둘러볼까요? 청년이란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연의 줄임말로 강서구 청년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청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내부 시설을 한번 알아볼까요? 입구에 들어서면 안내 데스크가 있고요. 그 앞에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회의실은 약 12명까지 회의할 수 있으며 유튜브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회의실 옆에는 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 설치되어 있는 최첨단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AI와 VR 면접 체험실이 있습니다. VR 모의 면접은 면접관이 던지는 여러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요령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AI 모의 면접 또한 AI 면접관이 던지는 여러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요령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와 자신이 희망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자신의 전문 역량과 관련지어 말해주세요. AI와 VR 면접 체험은 실전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청년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청년은 앞으로도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은 앞으로도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은 앞으로도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을 맞고 있습니다.